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성취기준 도달률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영어와 수학 성적입니다. 김영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입니다. 올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취기준 도달비율이 지난해 평가 때보다 평균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과목별로는 전체 17개 과목 가운데 11개 과목에서 성취기준 도달률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학년에선 영어와 수학 성적이 낮았습니다. 중학생 영어와 수학의 점수 분포를 보면 학년이 오를수록 70점 이상 학생 비율은 줄고 25점 미만 학생 비율은 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저희가 학교 급별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과목별로는 수학과 국어가 대비됐습니다. 미 도달 비율, 다시 말해 성취기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땐 5학년 수학이 10.25%로 가장 높은 반면, 6학년 국어는 1.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중학교에선 3학년 수학이 30.39%로 가장 높았고, 3학년 국어가 8.96%로 최저였습니다. 수학 과목의 학업 성취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생별 평가 결과는 이번 주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다음 달에는 권역별 평가 결과 설명에도 개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12월 이번 평가 결과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